어 뭐야 쏠져 목소리 봐 간지 봐 엠석이 진의 안극에 우는걸 환영하니 우리가 여기 널 데려온 이유는 네가 적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최종의 전사인들 어이가 없군 어이가 없군 어 뭐야 한발 한발밖에 없는데 뭐야 왜 한발밖에 없어 잠깐만 왜 한발밖에 없어 어 예 어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면 막을 수 있어요 어 어 어 예 조져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조져 아 유호우 아 이게 투사체예요 아 위에서 밑에서 떨어지는거예요? 나 일자로 날아가는거 출둥 오 메이컵 궁도 있네 움직이는 진짜가? 갑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맞춰요!! 흐흐흐 안전하게 룬 파밍 후 오예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룬 파밍 룬 파밍 안녕하세요 어? 안 맞았어 안녕하시죠 언저를 태우세요 이제 눈이 쏟아질 거예요 눈이 쏟아는데 뭔 소리야? 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눈이 쏟아질 거예요 갑자기 도렬 남았 으악 마지막 메이다 궁이 눈덩이 모지않아서 쏠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 남았다 지군 궁 뿌리고 궁 위에서 막 눈덩이 계속 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이제 눈이 쏟아질 거예요 오오오오와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오키오키 알겠어요 나 몰랐어 나는 공이 그냥 얼리는거 똑같은건줄 알았어 제군들 갑시다 제군들 달려요 조져! 호잇! 이런! 아악! 끄아악! 왼쪽에 있어! 이제 공이 쏟아질꺼에요 왼쪽에 있어요 쟤 뻘공 썼네 다 왼쪽에 있대 왼쪽 걸어가는거 개귀여 왼쪽 왼쪽 하하하하 귀여워 공 있으시잖아요 공 있으시잖아요 조져요 궁 있자나요 궁궁궁궁! 아이 궁서서 절자라고요 아냐 저기 배쪽에 있어요 여기 눈 쌌네 조져요 쟤 눈이 있어. 눈이 있어. 어어! 눈 없어요. 눈 없어요. 눈, 눈 흡수했다. 눈 있어요. 눈 있어요. 어어 눈 없다. 눈 없다. 어어! 궁 썼어요. 궁 썼어요. 피해요! 님 한 발. 조져요. 데프리핑 애들이 밑에 있다. 저의 배 쪽에 있다. 저 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계단인데. 아! 아, 이분. 반응 속도가 고려. 반응 속도가 고려. 빨리. 앞으로 가세요. 몸을 대요. 몸을! 제가 맞지 않게 몸을 대란 말입니다. 아, 이분들? 궁극기 충전 중이에요. 자, 오른쪽 있다. 온다. 오른쪽. 아, 예! 아, 예! 어어! 저기였어! 에이, 궁 쐈네. 죽였다. 한마리 한마리. 저기 있다. 적 기지인데. 적 기지 안에.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빠졌어요. 오, 눈 먹었다. 눈 있다. 눈 있다. 복도? 복도 쪽에 있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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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정면으로 나온다. 정면. 왼쪽이랑 정면. 왔다 갔다.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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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나 너무 잘하시네. 최고의 플레이. 응. 어, 명중률 개지림. 역시 명중률 44%. 아, 지려버렸다. 아, 지려버렸다. 역할 breach. 몇 번데 43%로당히. 전혀 못준건가? 14kg가 4x4 4x4 감사합니다.